2015학년도 수시 박람회가 열려 찾아가 보았다. 행사장 안에는 벌써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왔다. 희망하는 대학교 부스에 들어가 상담하는 모습이 보인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수시 입학 문제로 입학 관계자와 상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수시 입학과 관련된 책자들을 보고 있다. 각 대학교 부스에는 이처럼 많은 홍보 책자들이 놓여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에서는 부스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무분별하게 책자를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책자들을 유심히 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손에 들고 있기만 한 학생들도 많이 보였다. 점점 많아지는 홍보 책자들 양손 가득해지는 홍보물들 때문에 힘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많은 홍보 책자들을 받은 학부모는 정리를 하고 있었다. 결국 어떤 학생들은 버리기까지 한다. 박람회장 이곳 저곳의 책자를 수거하는 동예는 제법 많은 양들의 홍보 책자가 일반 쓰레기와 같이 쌓여있었다. 버려지는 책자가 한 권, 두 권 계속 쌓여간다. 박람회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홍보 책자는 짐으로만 느껴졌다. 대학 측에 소중한 예상 낭비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고 개선해야만 할 것 같았다.